K9 모델이 입고가 되었는데요 K9 모델 시공이 될 품목은 유리막 코팅하고 그 다음에 선팅 그 다음에 실내 가죽 코팅 이렇게 세 가지에요 차량을 구입하시고 선팅 따로 유리막 따로 가죽 코팅 따로 따로따로 내가 한 군데씩 시공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할인을 조금 덜 받을 수가 있어요 K9 차량처럼 저희 브리지 코리아의 신차 패키지로 입고를 해주시면은 원하시는 작업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패키지로 시공이 되게 되면 할인을 한 20에서 많게는 33%까지 할인을 받고 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팅 시공이 막 끝났는데요 선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비반사 계열의 필름이 아니구요 반사 반사 중에서도 반반사 필름이에요 반반사 필름은 이렇게 컬러감이 살짝 있고 측면에서 볼 때는 거의 블랙 계열의 톤으로 가고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약간 그 녹색 계열 이런 계열의 컬러감에 좀 고급스럽죠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급스러운 컬러 톤을 보여주고 있구요 자 이 필름 브리지 윈도우 틴트 골드 제품이고 전면 30%에 측후면은 10% 이 농도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실내가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반반사 필름이 시공하실 때 좀 유심있게 보셔야 할 게 뭐냐면 겉에서 시공된 면을 봤을 때 약간 오렌지필이 심한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꺼 브리지 윈도우 틴트는 깨끗하죠 오렌지필이 없이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표면이 깨끗한 거를 추천을 드려요 턴팅 제품을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총 태양에너지 차단율 TSER 이죠 자 요거 이게 60% 이상 거의 70% 60에서 70% 정도 나오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구요 자 실내에서 느꼈을 때 여름철에 실내에서 뜨거운 느낌을 느끼시잖아요 더울 때 그게 뭐냐면 적외선 차단율이 낮은 필름들은 실내에서 굉장히 뜨거움을 느껴요 근데 이렇게 적외선 차단율이 80% 이상 상당히 좋은 제품이죠 자 요런 제품들을 시공을 해야 여름철에 훨씬 덜 뜨겁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따지셔야 될 게 여고하고 여고해요 적외선 차단율 총 태양열 에너지 차단율 신차를 구입하고 영업사원들이 서비스로 해주는 썬팅은 대부분 비반사 필름이에요 비반사 필름은 검은색 톤을 가진 필름이고 지금 보시는 K9에 시공된 이 필름은 반반사 썬팅 영업사원이 해주는 거 외에 아 나는 내가 출구하면은 더 좋은 필름을 내가 따로 하겠다 해가지고 시공하시는 분들 그 분들 중에 한 70%대 60에서 한 70% 정도의 손님들이 선택하는 게 바로 이 반반사 썬팅이고요 자 이 썬팅을 시공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열 차단율 그리고 적외선 차단율이 높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훨씬 덜 뜨겁고 그 다음에 시인성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내가 안 보이죠 안에서는 바퀴가 잘 보이고 밖에서는 자 안에가 안 보이는 이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보호되는 그런 필름이 바로 이 반반사 썬팅입니다 자 브리즈 윈도우 틴트 골드 제품 지금 방금 전에 보신 가격표 가격표대로 썬루프를 제외한 전면, 측면, 후면 정상 가격은 100만원이에요 저희가 지금 신차 패키지로 할인 했을 때 65만원까지 거의 35% 정도의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차 패키지로 했을 때에요 자 이렇게 굉장히 예쁜 컬러감을 자랑하죠 그리고 필름에 오렌지필이 없어요 65만원대에서 아까 보신대로 60%에서 한 70% 가까이 되는 총 태양열 에너지 차단율 그리고 80%가 넘어가는 적외선 차단율을 자랑하는 가성비로는 뭐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필름이 바로 브리즈 윈도우 틴트 골드 제품이고요 간단하게 썬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K9선팅 프리미엄 차량답게 프리미엄 가성비 최고의 제품 시공된 것을 보여드렸고요 브리즈 코리아 전국에 현재 16군데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통합번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16882526 전화를 거쳐가지고 전화 멘트에 따라서 원하시는 지역이라든지 가까운 지역에 번호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 샵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문의상담 예약까지 하실 수가 있고 무료전화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9. 10. 9.